우와 대박 이거 엄청 유명한 그거잖아 캣타워 얘들아 대박이야 나 선물 받았어 아 참고로 이게 직접 조립하는 건데 나 완전 이런 거 처음이야 그래서 나 조립 잘 못해서 혹시 나 틀렸을 수도 있다? 응? 사용법은 종이에 적혀있더라고 우와 제품들이 다 진짜 튼튼하고 재질도 와 너무 좋아 진짜 세련됐다 디자인도 컬러 너무 이뻐 으쌰으쌰 조립도 진짜 간단하고 우와 이렇게 돌려서 조립하면 끝 나사 같은 것도 올리고 다 들어있어 계속 차 조립하는 중 여기다 다리를 연결하면 끝 원성이 다 되어가는 중 우리 아빠 완전 잘하지? 이게 조립이 쉬운 것도 있어 우리 애기 벌써부터 이거 캣타워 좋아가지고 올라왔어 벌써부터 아기들이 호기심을 보여요 아 귀여워 캣타워 좋아 봉주야 캣타워 좋지? 나 근데 이거 바닥은 어디가 앞면인지 뒷면인지 몰라서 이게 잘못 반대로 되어있을 수도 있어 주의해 좋아 이거 카펫의 재질도 진짜 좋다 이거 딱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느낌인데? 좋아 애기 좋아 헐 아크릴 해막도 너무 잘 어울려 좋지? 진짜 신세계다 여기 캣타워 개잘 만들었다 진짜 그러니까 어머 어머 너무 좋아 저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 좋아 우리 고양이들 난리 났다 진짜 좋아가지고 와 경계를 안 해 그냥 엄청 쉽게 다가오는데? 헉 좋나봐 느낌이 좋나봐 너무 귀여워 좋아 애기야 이거 너무 좋지? 캣타워 좋아 캣타워가 진짜 너무 좋다 와 엄청 튼튼해 미쳤어 좋지? 잘 노네 여기서? 애기인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잘 노라 재질이 너무 좋아 애기 좋지? 헉 와 캣타워 진짜 와 와 캣타워 이거 진짜 개튼튼해 헉 너무 좋다 애기야 좋지? 애기야 좋아 그치 이거 캣타워 너무 좋지? 헉? 호기심발동 애기야 좋지? 헉 와 이거 진짜 내가 여태껏 봐온 캣타워 중에 제일 좋고 제일 튼튼해 진짜 오 점프 헉! 저렇게 높이 올라갔어 와 좋아? 헉 애기야 그거 해먹이야 와 어머 너무 귀여워 헉! 좋아요 여기서 쉬고 있네 헉! 우리 애기 좋아 아유 귀여워 카펫에 좋지?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진짜? 조립도 너무 편하고 쉽고 헉! 아이 좋아 우리 애기 노는 중 좋아요 헉! 와 캣타워 좀 보세요 와 진짜 미쳤다 이거 개 좋다 헉! 좋지? 어머 잘 놀아? 헉! 잘 놀아? 개 좋아 우리 애기가 계속 여기에서만 놀아 헉! 좋아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 큰 애기 있지? 큰 애기 5키로 아까 그 노란색 개가 올라갔을 때도 개가 뛰어서 내려오고 막 이랬다? 근데 흔들림이 진짜 하나도 없어 자 여기 아직 안 나오셨어 奇 escak 24구 20 45 40 41 45